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5살 생제예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오늘 순재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? 무슨 길맨. 어린 복을 보고 잤어요. 순재 할머니랑 뭐 했어요? 빨래방. 빨래 널 왔어요. 순재 할머니랑 비밀에 비했어? 네. 아니, 아빠가 주말을 먹이세요. 2번이야. 아빠랑 놀때가 재밌었어요? 할머니랑 놀때가 재밌었어요? 할머니 전 놀 때가 재밌었어. 그러면 생제 아빠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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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좋아요 아빠 놀아주니까 사랑해 사랑한다고 현재 할머니 또 만나고 싶어 네 할머니 또 오세요 할머니 또 오세요